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가사는 우리 이인숙 자매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32년 동안 실체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장인호 올달 주님의 은혜로 32년 동안 실체를 타고 다니던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분 지금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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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함께 합시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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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